행사 격신관 누굽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파도가 조금 단전할 때 캐스팅 물질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파도죠 가까이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구멍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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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봐라 오늘 잡은 것 중에는 그나마 아이 비슷해 자네 비슷비슷한 사이즈가 올라왔죠 목줄이 워낙 지금 제가 아까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목줄이 벌써 30 파운드 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와시만 잘 되면 요거는 욜로 올려온 다음에 들어 뻥을 여기서 그냥 낚싯대로 들어 뻥 하는게 아니고 이제 목줄 잡고 그렇게 올린 상태에서 그렇지 이건 사짜 되겄내요 그럼 확실히 사짜가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